바이렐라 가수 이 지역도 고춧가루 여기다 갔다 왔는데 거기 아까 그 4층에 거기 나가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14일 그럼 어제는 13장 읽었어야 되고 그제는 12장인 것 같고 6일인데 이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주를 빛나와 달리다 신절을 주시고 죄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떠올리셨네 주의 힘이 주의 힘이 주의 힘이 모두 눈물고 다 경배해 온다시 주님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림도서 13장 5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쉬어 주님 평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하의 기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 번이 죽게 돌아오게 되니 예배하게 되니 그의 신학교 학생들의 비하 땅과 눈물로 기도로 이 계회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에 빛진 나라였다 대한민국도 복음에 빛진 나라였다 대한민국도 복음에 빛진 나라였다 대한민국도 복음에 빛진 나라였다